주변씨 오늘 엔딩 여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, 좀 아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? 왜냐면 제가 딱 해서 네 이렇게 하고 vontade 네 아, 처음 엔딩 하는 거 하니까 멋있게 갔으면 좋겠다고 Liang 별로 안 멋있었어요 Hopefully, 멋있었어요 그러면 아쉬움을 지금 표현해봅시다 제가 이거를 두 개나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를 또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썼는데 제가 드디어 또 오늘 장만했습니다.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릴 거예요. 내형물 어디? 이방 할텐데. 암방에서 해봐. 내형물 어디 놔뒀지? 감사합니다. 리빵! 도루룸! 아저씨 인상 왜 이렇게 찌푸리고 계세요? 지금 딱 멈추었는데 리엘씨가 딱 상당히 잘 나왔네요, 지금. 아우, 잘 나왔는데요?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제가 봤을 때 러브 형 같은 경우는 99% 이상하게 나온 걸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. 역시! 잘 나왔어, 잘 나왔어. 정확하지. 뭐야, 이상하네. 엄청나네요. 이렇게 해도 약간 유체히터할 예를 표현한 거잖아요. 그쵸. 저희.. 리엘씨가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절과 노력을 했는지. 기절과 연습. 아마 이 영상 보신 라이언들은 모를 거예요. 네. 왜냐?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. 나도 몰라. 아아 이 영상은 어떻게 봐야죠?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떤 분이 뭐지 어떻게 보셨요?